연방대법원이 대구통령의 면책특권일 수 있다고 판결한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소장을 수정해 트럼프 후보를 재기소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취임식 전날까지 소송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하러 갔던 트럼프 후보의 스태프들과 묘지 관계자들 사이에 말싸움과 몸싸움이 있어 보고됐습니다. 트럼프 스태플들이 미리 공지한 묘지 규정을 어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같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직전 트럼프 후보에게 7%포인트 뒤졌던 것을 해리스 후보가 따라잡았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사이의 토론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상대 후보가 말할 때 마이크를 끄는 룰대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마이크 켜기를 원하는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하는 CNN 공동 인터뷰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에 방영됩니다. RFK 주니어가 후보 사퇴를 했지만 고래의 머리를 절단한 사건이나 일부 격전지의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이 그대로 올려질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트럼프 지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산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6개 주에서 확산 중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내가 코비드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인도 늘어납니다. 오늘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야 슈퍼 빅뉴스가 나옵니다. 세계는 인공지능 칩 설계 회사 엔비디아의 수익 보고서에 주목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엔비디아 시장 가치가 10년 뒤에는 지금의 약 16배인 49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실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앱 텔레그램 CEO 파벨 두렵 체포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장을 앞으로도 크게 흔들 이슈입니다. 어린이 성학대까지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지난해 미국 전체 일자리 증가의 2배 속도였다고 에너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속담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나는 놈 위에 아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 노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지 잠시 머뭇거렸던 어느 걸 먼저 생각했는지 그런 순간에 오늘 아침입니다. 판사와 검사 사이에서 판사가 이번에는 뛰었는데 검사가 날아버린 것일까 아니면 정신 차리면 정말로 검사도 최종 결정이라는 판사의 판결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인가 적어도 그런 환경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특별검사가 연방 대법관들의 그 판결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의 재기소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뭔가를 수정을 해서 그러면 어제는 기밀 서류에 관한 그걸 기각해라. 특별검사가 특별검사에 자격이 없으니까 하면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죠. 그제는 월요일에는 그리고 화요일인 어제는 이제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공무로서 한 일은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지 아닌지를 판결을 해라 하고는 이제 하급법원 판사에게 넘겨놓은 일이잖아요. 그걸 다시 특별검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선거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킨 그 혐의에 대해서 네 가지 혐의죠. 사기 혐의,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해서 그런 공무절차 방해. 이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모든 주에서 하는 것을 발표하려는 방해 등으로 네 개를 기소를 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6대 3으로 대통령 당시에 했던 건 대통령이 이게 공무에 관한 것이었으면 이거 면책특권이 있어 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검사가 오케이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일 수도 있어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면서 그 판결은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컨사이스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누구는 그렇게 해서 원래의 기소 페이지는 45페이지였는데 36페이지로 줄여서 혐의는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그 같은 판결을 내렸을 때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 트럼프와는 이제 관련 없는 일이 돼버렸다. 다 끝났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개월 가만히 이 특별검사도 연구하고 묶히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재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재기소하기 전에 기소 내용 자체 혐의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용 자체는 줄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배심이 인정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으로 했었다면 면책특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공직으로 한 건지 개인 사심으로 한 건지를 하급법원에서 판결을 해 하고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소를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45대 대통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자는 뺐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트럼프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을 때 이걸 무마시켜버리려고 법무부 본인이 임명한 법무부 사람들과 막 통화를 하고 한 내용도 다 증거에 넣었거든요. 그런 거 싹 뺐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개인 자격으로는 이게 면책특권이 없다 하니까 오케이 나는 그럼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트럼프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일으킬 때 그렇게 선동했다 하는 것으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트럼프 측에서 당연히 반응이 나오겠죠. 트럼프 후보가 미친 잭 스미스가 특별검사를 얘기를 합니다. 다 죽어버린 마녀사냥을 부활시켰네. 그러니까 그게 끝난 줄 알았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죽은 마녀사냥 부활된 거 이것도 기각해야지 된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나 아니 모든 정치 모든 직에 나가는 그 모든 후보 중에서 누구도 이 같은 것을 겪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각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이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의 선거에 나가는 후보라도 의사당 그날 당일에 폭동 사건을 일으키라고 물론 폭동 사건을 일으키라고야 했겠어요. 저는 그것은 끝까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들어가서 Like a hell 죽을 것처럼 싸워 그래야 사는 거야. 아니면 나라도 없어지고 민주주의도 없어져 해서 잔뜩 전국 각지에서 무장을 하고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유리창 깨고 의사당 경고한 부수고 나중에는 방위군들과도 싸우고 하면서 다치고 사람이 죽고 한 폭동이 일어났죠. 아무도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그런 일을 주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은 사람도 없는 거죠. 트럼프 후보 그렇게 얘기했고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절차가 트럼프 변호팀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9월 5일에 이게 이제 탄야축한 워싱턴 DC의 판사가 그날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한 거야. 아니면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보고해야지 될 것을 보고를 하고요. 심지어 탄야축한 판사가 이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서 한 일이야라고 판단을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선거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 전에 끝나지 않죠. 당연히 이 사건이나 기밀서류 케이스나 트럼프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가 지명해서 판사가 된 판사도 그렇고 아주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죠.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든 재판부에서 다 그렇게 해서 연방대법원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로 이 재판이 시작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이긴다 할지라도 이게 잭 스미스가 어제 한 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면 이 재판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이기고 나면 당연히 스스로 사면을 하겠죠. 그리고 셀프 사면하기 전에 누구부터 해고하겠습니까? 특별검사부터 해고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이 캠페인의 지금 마지막 직전의 단계잖아요. 지금이 이제 2막이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소송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하고 심지어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해도 그래도 취임할 때까지는 승리는 11월 5일이잖아요. 만약에 승리를 했다 하면 선거 날은 1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2개월 이상이 남았죠. 12월 1월 그렇죠. 2개월 이상이 남았죠. 그때까지 본인은 계속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는 어떤 식으로든 이 특별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번에 이제 탄야축한 판사가 이건 개인 자격으로 한 거지 대통령 자격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쪽에서 또 항소를 하겠죠. 본인도 그 항소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하고 말하자면 특별검사도 갈 때까지 가보자. 나도 끝까지 가겠다. 그동안의 이제 많은 좌절, 지연 이런 것을 겪은 끝에 나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게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입장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말할 때는 항상 몸통과 깃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날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유죄를 인정한 사람도 있고 이제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 이미 그 복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도 한 사람 1월 6일 공격 사건 당시 의사당을 난입한 최초의 폭도에 대해서 4년 이상 5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마이클 스파크스라는 이 사람인데 그 의사당 공격 사건이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폭력적인 발언 같은 것을 소셜미디어에 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무슨 공모 절차 방해 등 여섯 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5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막 그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의사당 경관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그 창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의사당에 들어갔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폭력을 그 안에서 썼던 그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한 번 딱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뒤에서 쫙 밀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5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고 가라 가서 fight like ahead이라고 얘기한 트럼프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이런 상태입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좋지 않은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상황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좋은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부터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잖아요. 월요일에 가서 이제 선거 활동하는 거죠. 평소에 국립묘지 가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는 가서 이 바이든과 카멜라 헤리스 행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할 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군이 13명이 폭격이 아니라 어쨌든 폭탄 사건으로 인해서 숨졌다. 폭발로 인해서 숨졌다 하는 거. 이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고 나는 대통령이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잖아요. 거기서 트럼프 스태프들이 싸운 겁니다. 묘지 관계자들과. 알링턴 국립묘지는 알링턴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연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대통령이 가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가더라도 본인이 선거에 쓸만한 정치 활동에 쓸만한 촬영을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법이기 때문에 공지를 해주죠. 이번에도 알링턴 국립묘지 측에서는 트럼프 스태프들에게 여기서는 지금 이 섹션에서는 최근에 숨진 병사들이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따로 개인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알링턴 국립묘지의 사진기자들이 다 이것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고 저희가 촬영을 합니다. 이건 일반 사진기자들도 못 찍게 돼 있어요. 일반 사진사도, 아티스트들도. 그게 저희의 국가의 법이고 알링턴 국립묘지의 룰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트럼프 캠프 측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발뺌도 못합니다. 사진이 있어서. 막 셀폰으로 찍고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죠. 하지 말라고 말로 하다가 이 사람은 또 그걸 막는 게 자신의 좌비니까 막았겠죠. 막다가 몸싸움을 했답니다. 트럼프 측 캠프에서 두 사람과 한 사람. 트럼프 측 캠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몸싸움 같은 것 안 했다고 하지만 몸싸움 같은 것을 안 했는데 보고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선거 캠페인에 쓰려는 목적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의 좝을 지키지 않으면 또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측에서 하는 얘기는 스티브 청이죠. 캠페인 책임자. 신체적인 충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묘지 측에서는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분들이잖아요. 그 병사들이 지켜보는 그 묘지에서 전직 대통령 스태프들이 그 묘지의 룰을 다 공지를 받고도 어기고 몸싸움을 한 사건입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보고가 있을 리가 없고 아무튼 지금 이런 일들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신사스럽게 보이진 않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어제 오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 켜는 거 난 상관없을 것 같아. 해리스 후보와 토론하는데 이건 이제 본인들의 스탭이나 본인들의 자문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도 트럼프 후보 자신이 깡그리 무시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런데 나 지난번에 CNN에서 나와 바이든 후보가 토론을 했을 때 그 룰대로 ABC에서도 토론을 하겠어. 이건 이제 마이크 안 켜놓는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나의 마이크 또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마이크를 안 켜놓았다는 거겠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합의를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비 ABC 측과 합의를 했을 수는 있지만 카멜라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동의한다는 그런 공개적인 발언은 안 하고 있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마이크를 다 켜놓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통이었고 전에 바이든 후보야 어찌했던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지난번 선거에서 처음에 제일 첫 번째 토론을 할 때 엄청 트럼프가 계속 끼어들어오고 아무도 바이든도 못 말리고 거기 사회자도 못 말리고 하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그 당시에 입 닥쳐 이런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요. S자로 시작되는 입 닥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번에 마이크 내가 말할 때는 상대 끄고 상대가 말할 때는 내 거 꺼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그걸 안 원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트럼프에게 계속 미끼를 던진다든가 트럼프를 화를 돋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막 화를 내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정말 멍청하게 보이고 본인은 좀 점잖게 보였었던 그런 토론 그림이 나오기를 해리스 측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하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6시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으로 카멜라 해리스라는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 이 두 사람이 CNN 방송의 대나베시와 의회에 올해 출입을 했었고 State of Union 지금 주말에 하고 있는 대나베시와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방영이 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도 하면서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썼군요. 이제 코비드가 한창이니까 마스크 쓴 모습에 이 사람들이 조지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니까 또 CNN의 본사가 조지아주에 있잖아요. 애틀란타에 있으니까 거기서 첫 번째 아직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 켜시거나 하면 선거 광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본인이 그냥 보통 가정에서 자랐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난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금수저고 금수저로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도 금수저 억만장자들과 그들의 사업체를 위해서 싸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국경의 그 아주 그 혼란함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선거 광고 여러분들 무척 많이 보실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호메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의 탑뉴스에서 코비드 약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정책 비교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든지 다 타이밍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한국에 관한 국제정책도 포함이 될 테고 지금부터는 특히 이제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요 신문 뭐 당연히 그 탑뉴스 보면요. 두 가지 제가 앞에 전해드렸었던 것을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여주고 있네요. 트럼프 후보가 새롭게 또 기소가 됐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경제 중심 신문이니까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세금 감면 구체와 아직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또 정략인 것 같아요. 어떤 전술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봐야 계속 이제 파고들기만 하고 하니까 딱 그 미니면만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투션 버지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이 해리스 후보와 팀 홀즈 후보가 그곳을 방문도 하고 거기서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당연히 오늘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투션 맨 일면에 맨 아래 보면요. 왼편에는 해리스가 이 조지아주를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지금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애틀란타 넘어서 다른 곳까지 간다. 이거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은 여기도 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나 하는 가능성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권자들은 고맙죠. 우리 여기 돈 거들어온 것도 아니고 애틀란타 거기 딱 애틀란타인데 거기 표가 많이 있고 하는데 민주당 거기를 넘어서 애틀란타 넘어서를 오니까 환영을 받고 있다는 거고 오른편에 보면 트럼프 후보가 경찰에 대해서 연방 조사하는 것 같은 것을 굉장히 제안을 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공화당의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그러나 리처드 닉슨이 강조했었던 법과 질서 그때의 공화당과 지금은 이제 다른 것이죠. 이건 약간 대비를 해보자면 트럼프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면책특권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역시 트럼프 후보도 경찰이 요즘 이제 많이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조지 프로이드 사건 이후에 너무 경찰의 어떤 진압 과정이 잔혹했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면책특권을 주겠다는 것으로도 읽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조널 컨스티튜션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뉴스를 보여줬고요. 템파베이 타임스는 또 미국의 또 다른 동남부의 포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잖아요. 최근에 뭐 여러 번의 이제 뭐 보궐선거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선거를 치러본 결과 Moms for Liberty 자유를 위한 마음이라고 해서 이 조직체가 굉장히 사회 이슈를 쫙 끌고 갔었던 이 조직체인데 거의 끝나는 것 아니야. 오늘 이제 템파베이 타임스가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단체는 어머니들이 물론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고 풀뿌리 단체다라고 얘기하지만 풀뿌리 단체는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슈를 강하게 이제 사회에 심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공직자들 선출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2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진을 쫙 만들어 놓은 가장 보수적인 띵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같은 데서 돈을 이제 마구 지원을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 같은 데는 엄청나게 기금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어떤 책은 금지하고 학교에서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흑인들이 상처받는다. 흑인 아니 백인 아이들이 상처받는다. 본인들이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과거 일을 들춰서 뭘 하나 이런 뜻으로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인종에 대해서도 인종차별 또 성차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일을 그 맘스포 리버티가 많이 했는데 선거를 최근에 이렇게 치르니까 계속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강조했었던 교육위원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플로리다주이긴 하지만 너무 이거는 극단적이다 하는 생각들이 플로리다주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퍼지기 때문에 맘스포 리버티 하면 전국적인 브랜드화가 됐거든요. 그런 좀 보수적인 한인 학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젊은 학부모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내 아이에게 무슨 성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든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막상 선거를 치러보면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이게 맘스포 리버티의 끝의 신호인가 이 맘스포 리버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알 권리가 있다 하는데 그런데 그 부모의 알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좀 이렇게 극단적인 보수 우파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 제가 플로리다주에 살지 않으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템바베이 타임즈라는 신문을 보면 지금 그렇다 하는 게 이제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맘스포 리버티의 end of 맘스포 리버티 하고 퀘스천마크 딱 붙여놨네요.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뉴욕타임즈는 공통적으로 일면에 코비드의 확산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그런데 LA타임즈가 보니까 조금 더 실용적이더군요. 다 좋아요. 각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확산되는가 하는 것은 로컬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테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26군데 주위에서 확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가 이미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도로가 한산해질걸요.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 안에도 여러 사람이 타고 있죠. 비행기에도 여러 사람이 타고 있죠. 이 확산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아 코비드가 사실 지나갔나 했는데 아니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떡하지? 이제 전에는 막 길에 다니면은 코비드 무료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마스크도 막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격리도 하고 했잖아요. 그 격리에 대한 룰도 있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이 따끔따끔한 감기인 줄 알았어 하는데 목이 따끔따끔한데 알고 보니까 코비드였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이럴 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실용뉴스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다 알고 있는 건데도 잊어버리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테스트를 데일리로 하라. 날마다 하라.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네거티브가 나왔어도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양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면은 이러다 낫겠지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그 신체적인 사정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약을 드시는 것도 알고 또 질병이 있는 것도 알고 하니까 팍스로이드 있죠. 그 약을 의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라. 항바이러스제잖아요. 그렇게 그 복용하고 나면은 적시에 복용을 하면은 입원을 할 확률이 적으니까 아니면은 정말 다른 그 질병과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쓰시라. 특히 이제 비행기 타신 분들 용감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세요. 좀 쓰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신청해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코비드 백신과 독감 접종 함께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함께 받아서 약간 힘들긴 했는데 견딜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코비드 백신과 독감 예방 접종을 같이 받을 건데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피곤하다 하면 그건 아는 피곤함이니까 그 김에 조금 쉬면 되죠. 그리고 여행을 갈 때는 그곳에 그 지역에 조금 구하기가 어렵다든가 내가 또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드시는 약을 좀 넉넉히 준비해 가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와 함께 폭염 관련 사망자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1999년과 2023년을 비교를 하면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그때와 지금 117%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니까요. 폭염이다. 코비드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비드 게다 되고 의료 대란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코비드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역전은 아니에요. 역전 가기 직전에 동등함. 이게 다시 또 트럼프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격전지. 노스캐롤라이나는 솔직히 말하면 격전지에 포함시키는 매체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은 매체도 있습니다. 그럼 포함시키지 않을 때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공화당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지 않아진 겁니다. 바이든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을 때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7%포인트 졌거든요. 그럼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카멜라이리스가 7%를 다 따라잡았습니다. 7%를 7월 21일 이후에 지금 한 달 한 주일 정도 됐는데 따라잡았다는 거. 이거는 좀 놀라운 속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노스캐롤라이나가 동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적하는 매체가 굉장히 초당적인 매체입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예요. 여기서 이제 538이라든가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는 약간 트럼프의 조금 좋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라스무센 같은 건 완전히 트럼프의 좋은 것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특히 라스무센 같은 것 아니면 그런 걸 많이 믿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538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수백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해서 하는 쿡, 그 폴리티컬 리포트 같은 데서 이게 지금 동률이다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권위가 있습니다. 각각 45.7%의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 때 그냥 멀어졌었던 민주당과 무당파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해리스 쪽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아주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졌는데 지금 이제 동률까지 왔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무슨 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트럼프보다 1.1%포인트나 앞서가기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히스패닉계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뭐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텍사스에서 이제 굉장한 친트럼프 성향의 검찰총장이 라틴계의 투표 같은 것을 좀 압박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건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지지는요. 해리스 후보 56, 트럼프 후보 34. 그런데 아직 이런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나 이릅니다.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해리스의 기세가 지금부터 내려갈 수도 있죠. 트럼프의 기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리스의 기세가 그대로 있을 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로버트 프란시스, 존 F. 케네디는 로버트 피처럴드 케네디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로버트 프란시스 같은 F자인데 다르죠. 이 케네디입니다. 이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림이 좀 이렇게 모아집니다. 왜 케네디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했을까? 여러분들 2016년을 돌아보시면 그 당시에 기존의 공화당도 싫어하셨고 기존의 민주당도 싫어하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힐러리 크린튼 사람 후보도 싫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당은 맨날 노조 노조하면서 우리 로스트 벨트 말이야 이거 뭐 먹고 살라는 거야? 하는 식으로. 공화당에 대해서도 맨날 부자만 챙기고 뭐하라는 거야? 이럴 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휭 어디 그 한 복판에 떨어진 거잖아요.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이 정치계에서 빚을 진 게 없다. 내가 봐줘야 될 사람도 없다. 나는 정치 신인이고 내가 이 기존의 민주당 공화당 정치 이 더러운 물을 다 쫙 뽑아버리겠어. 했을 때 사람들이 어차피 공화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었을 때 트럼프에게 찍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이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주 독특한 이슈 같은 것은 환경적인 이슈 같은 것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케네디라면 특수이익 집단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정치인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뭐 빚진 것도 있어. 그냥 아주 톡톡 쏘는 말도 하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느낀 사람도 있고 본인이 그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대 제약회사 무슨 뭐 부패 같은 건 내가 다 싹 다 치워버리겠어. 거대 농업회사 같은 것도 그렇고 기존 이 정당 내가 다 무너뜨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해리스가 딱 그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에게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 했던 사람이 케네디에게 몰려갔죠. 2016년도 트럼프가 지지받았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이 물러났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바이든이 싫어서 여기에 왔었던 사람은 다시 해리스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는 케네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이든 표에서도 트럼프 표에서도 아주 동등하게 왔다고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이든이 나가고 해리스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케네디가 트럼프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양쪽에서 똑같이 가져갔는데 트럼프 표를 더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의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득일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경합주에서도 주에 따라 약간 다른데 3%에서 5% 정도 지지는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트럼프에게 무조건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양쪽을 다 타진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는데 여기 가서 이거 줍쇼. 저기 가서 이거 줍쇼 하는데 여기서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저기 가서 이거 줍쇼 해서 지금 인수위원회의 어떤 자리를 하나를 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트럼프를 파괴자라고 하고 민주주의자라고 하고 본인이 환경 변호사인데 본인은 막 고래에 목을 치고 죽은 새끼 곰을 어디다 갖다 놓고 이거 한국 뭐야 하면서 본인 나중에 아니라고는 했지만 개고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나오고 케네디 가문에서도 계속 그 형제 자매들이 뭐라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LA타임스의 기고문을 썼던 맥스 케네디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아버지 나와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검사였으니까 그 사람이 기소를 하던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형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공식 지지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미 김이 조금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고요. 어제 말씀드린 특히 이제 고래 목을 잘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니까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중범죄다 해서 어떤 데서 지금 이미 그 어떤 컴플레인을 접수를 했고요. 또 어제 이후에 오늘 더 확실해진 게 위스컨싱과 미시건에서는 경합주죠.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올라갑니다. 여전히 뺄 수가 없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만 이름이 이제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두 군데는 이름은 올라가고 노스케롤라이나주는 아직 모릅니다. 조금 절차가 남아있고 조지아도 약간의 그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의 아니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도 이제 차츰차츰 보면서 계산을 해야지 되는 물론 미미하다고는 하지만 미미한 것이 결정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아마 많은 여러분들께서 나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텔레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이요. 어머 안경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제 초록색 안경이 피스타치오색 안경이 저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주식시장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중요한 회사에서 최근에 어떤 실적 같은 것을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중요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나요. 뭐 요즘 계속 올라가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엄청나게 빠졌었던 거 다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뭐 1.82%포인트 내려가서 125달러 96센트 엄청나게 내려가더니 그래도 처음에 딱 10분의 1로 분할했을 때가 120달러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는 올라가 있네요. 오늘 오후에 이제 최신 실적을 장이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요. 이 엔비디아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 취입을 생산은 안 하죠. 생산은 다른 회사들에 맡기고 설계를 하는데 점유율이 90%잖아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주식값이 38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때 얼마 전에 3조 달러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복잡한 전문적인 얘기들이 막 써있다가 딱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룸버그가 추적을 하는 엔비디아를 쭉 보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74명 가운데 66명은 이거는 뭐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66명은 주식을 더 사라고 조언을 하고 팔아라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여기 이제 많이 투자하고 했었던 베트럭 기술 투자자 제임스 앤더슨 씨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10년 안에 49조 달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한 16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엔비디아가 설계만 하지 생산까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TSMC에 많이 주잖아요. 한국, 삼성 이런 데도 요즘 많이 연관을 짓고 있고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 정도의 수요 같은 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모순과 어떠한 위험성도 있기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90%인데 다른 데서 아무리 와도 조금 나눠 먹기를 하더라도 그 시장은 더 커질 테고 인공지능이 제일 지금부터 중요한 산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때에 오르락 내리락은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결국은 상승세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직 발표하지 않았나요? 프랑스에서 이 텔레그램, 소셜미디어에 파벨 듀로프를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 96시간 조사를 하고 오늘 이제 아마 결정을 할 텐데 39살에 억만장자 그제 말씀드렸죠? 생물학적인 자녀가 100명도 넘는다고 본인은 결혼한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본인은 키우지도 않아요. 딱 정자를 기증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에 이건 전투다. 프랑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연관된 거예요. 본인이 그래야 유럽 같은 데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지. 본인도 똑같이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많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굉장히 러시아 쪽에 가깝게 이 텔레그램이 많은 것이 그렇게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임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건 판사의 결정이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년 전에 러시아를 떠난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드군요. 두바이 아니라 본사는 두바이에 있지만 시민권 그리고 많은 여러 캐리비안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고 자산은 155억 달러인데 텔레그램이 이제 2013년 11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여덟 번째 소셜미디어입니다. 9억 명 정도가 있는데 X보다 한 50% 정도는 크네요.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내년에 돈을 번다고 하는데 여기는 모든 표현의 자유를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프랑스에서 얘기를 한 어린이 성매매 이것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로 해야지 되는가 예를 들어 이 메타에는 이걸 메타의 직원이 한 7만 명 된다고 하면 7만 명 가운데서 4만 명 정도는 7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만 7천 명 가운데 4만 명 정도가 안전과 보안팀이거든요. 이런 거 검열하는. 그런데 여기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맥시멈 엔지니어 전체적으로 직원을 그 정도로 보거든요. 텔레그램이 9억 명이 이용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검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막을 수 있는 이거 어린이 이런 것까지 둬야지 하는 것도 있고 암호 규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암호 규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러시아에서 반 러시아적인 사람을 텔레그램 활동을 보고 잡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다른 소셜미디어에도 전부 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이라는 데서 그리고 틱톡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데서 뉴스를 흡수한다고 하더군요. 제 조카도. 어머, 코리아타운에서 사고 난 그거 틱톡 보고 알았어요.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뉴스 같은 것까지도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이 텔레그래프가 암호화해서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준다든가 그러나 또 독재적인 데는 독재적인 나름대로 암호화폐 암시장은 암시장 나름대로 다 그 지하의 그림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검열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역시 미래는 미래인 겁니다. 에너지부가 오늘 열례 미국의 에너지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클린에너지 부분의 고용이 2023년도에 14만 2천 개라고 하거든요. 에너지 부분 전체에서 25만 개인데 그 가운데서 14만 2천 개면 반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퍼센티지로 봐도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일자리 늘어난 그런 증가폭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분야에서 늘어난 일자리 이게 이제 2배 정도가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틸리티라든가 건설 부문에서 친환경적인 것이 주도를 하는데 요즘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전력망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기간시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선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이 재성에너지 이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돈 주고 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켰는데 여기에 공화당은 다 반대를 했잖아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일부는 이렇게 재성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또 정부가 주니까 그런 거 저의 지역구에도 주세요. 투표는 하지 않고 그리고 세금 공제에서 본인이 의정활동 잘한다는 소리는 또 듣고 싶어 하는 게 정치인입니다.